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 이렇게 우위를 점해두면 한동안 꽤 오래 그 우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뜨거운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세히 설명하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초감각, 초간편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낼 놀라운 변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분류에도 물론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경쟁은 훨씬 더 첨예해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경쟁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도 한 번에 문을 닫는 그런 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쟁은 원래는 좋은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경쟁이 너무 도를 넘어 극한을 치닫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경쟁 때문에 우리는 기술도 발전하고 세상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불안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구부 사도는 이런 지나친 경제를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왜 인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집 안에서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기심 때문이에요 요셉이 향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20년 가까운 긴 시간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물론 배에 다른 향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형제지간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도 역시 지나친 경쟁심 물론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지나치게 시기심과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형제지만 그래서 그의 리더십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도 경쟁심, 시기심이 날마다 번떡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금요지폐의 마가보금을 쭉 연이어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두를 파괴하는 잘못된 경쟁심 도를 넘어선 라이벌러이식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놀랍게도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그들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셨는데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갈 때 예수님은 고민하던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몇 번 살구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묻고 그 답이 돌아올 때까지 초조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답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베드로는 아주 정통한 신앙 고백을 제자무리를 대표해서 합니다 저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바요나시믄 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해루기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비로소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의 정통성,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때가 됐고 더 시기를 놓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장 중요한 부분을 노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뒤여지는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제자들은 이 엄숙한 얘기, 이 심각한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심하게 다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귓전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당조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제자들 무리는 조용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발 뒤꿈치를 두고 서로 시기심과 경쟁심에 충돌하고 논쟁하고 키재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스승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애들이 조금 공감하리라고 믿고 그 얘기를 토로했는데 정작 대자들은 이런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차지하고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논쟁으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너무 일상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또 내 주변의 관계 속의 사람들보다 더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은근히 힘을 과시하고 겁을 주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목회사들이 모여도 비슷해요 교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목소리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이 목을 숙이는 각도가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깨닫는 바가 해서 다 많이 숙이려고 인사할 때도 저는 사실 그래요 법목사 사람 악수 많이 한다고 목감기도 그 놈의 새끼가 안 숙이더라 그런 소리 들까 제가 불편하지만 제 속은 교만하지만 보이기는 그래서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어쨌든 예를 씁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제가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놓으시기 때문에 자네가 어느 날 제가 보고 당신 참 조그만하대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본인 생각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이 얼마나 잘난 척 하는 줄 아냐고 저는 제 기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난 척 한 줄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확신 있게 아는 편이에요 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남들이 교만하다고 하면 그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꼬집으라고 그럼 내가 알 테니까 지금까지 꼬집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자기가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 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이런 가치관들이 행태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인들 깊숙이 침투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지만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치시는 35절 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 세류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기심과 경경심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첫째라고 말하느냐 하면 처음이 아니라 끝이 되는 사람 그럼 끝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바로 끝이 되는 삶이다 본문의 문맥을 이어서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이것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예를 실물 예를 드십니다 아이 하나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삥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함이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가 받기는 받지만 예수님은 가장 힘없는 가장 유약한 대표로 어린아이를 예로 든 것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된 경쟁 도를 넘어선 경쟁심 시기 수준한 게 뭐냐 하면 상대보다 더 우위와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했던 그 권력 그 지위를 얻으면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삼결려고 얻은 게 아니라 자랑하고 상대를 찍어 누르려고 그 방편으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딱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사정없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교회 직분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직분을 노렸어요 그 양반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늘 해결모니를 주려고 했고 그 시작부터가 그랬다니까 삼지는 건데 그 자리가 여러분 사회가 이런 무자비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가장 희생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약자, 당연히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가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린이들은 인권이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지어도 뭘 해도 먼저 고려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인권이 보장되는 괜찮은 사회를 살고 있다는 뜻이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당시 팔레스틴의 어린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권은 없어요 찬덕구르기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이를 품에 안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저항을 하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폭력이나 아동성폭행은 아주 가중보를 받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전혀 힘이 없는 이런 아이 하나를 연겹하면 그게 나를 연겹하는 것이고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네가 대접하는 것이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사람 하나 무시하고 깔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연겹하면 그것이 나를 연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연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시기심, 경쟁심은 무너뜨려질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우리가 잘 아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 모여 사는 카나다 토론토의 라르시 공동체로 갑니다 평생 장애우도를 섬기다가 96년인가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잘나가던 책의 저자고 정말 최고의 교수로 엄청난 영광과 주목을 받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애인들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아니 도대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헨리 나우엔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는 책 한 권으로 사람들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설교를 당연히 표절했겠죠 이 제목 오늘 제목이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철야 찬양 때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호로 혹격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는 게 뭔지 그는 이 책을 통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한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막길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 내리막길에서 나는 매일 주님을 뵙습니다 라루시 정신 지체 공동체를 섬기는 순간마다 주님을 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진짜 힘이 든 게 아니라 다 높은 지위를 얻고 싶었어 그래서 몸부림 치느라고 힘든 거 아니십니까 다 많이 지금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밤낮 없이 악전고투한다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못다 이룬 욕심까지 거기 뒤에 얹어서 아이들 밀고 부축키려고 신앙생활도 뒤로 물려둔 채 자신까지 그 힘든 경경에 한 피에 끼어서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내 평화를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2017년 마지막이 송구, 아니, 그럼 몇 차례야 예배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새틀같이 가벼운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시기심에 경쟁심에 포로되면 무덤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신앙인으로 작정하고 주님 기대하시는 그 내리막길 정도로 들었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상큼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얻지 못했던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아멘이라도 한번 크게 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지나친 시기심, 경쟁심을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뒷달락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50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대화에 요한이 불숙 앞서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연 나이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한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안 사오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해 줄게 그렇게 섬기며 살게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살폈습니다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남아서 귀신을 내쫓으려 했는데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데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렇겠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그걸 당장 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40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곱씹어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좀 언어적인 장벽 그런 문화적인 장벽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편협하다고 굉장히 많이 공격받잖아요 어떤 교단은 신부님, 스님, 목사님 다 모여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서로 이렇게 가서 서로 설교도 하고 설 법도 하고 한 주에 은혜도 받고 그런데 유독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우리 보수신앙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쫓지 하고 파냐 파냐 그래서 늘 욕을 먹는데 사실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갈 것 같아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외에는 다 열어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시장님이 저하고 관계가 좋아서 제가 서울하고도 여러분하고 주무시고 가고 그랬어요 부인 되신 분이 둘이 무슨 연애합니까? 그럴 정도에서 또 이분이 약간 신앙이 약간 이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슨 갑바위라는 성본사라는 절이 여러분 꽤 큰 절이에요 그 절에 주지수님 은혜사 주지수님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커피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젠틀하시고요 딱 불러면서 유학 갔다 오시고 초엘리트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두 분이 지난달에 더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먹었다고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좋은 면도 많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린 우리가 굉장히 젠틀한 줄 아는데 우리만큼 배타적인 민족이 없대요 중국 사람이 어디 가도 다 사는데 차이나타운이 세워지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 짝짝짝 잘 모르셨죠?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고 다 이해할 줄 아는데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지만 최고고 여러분 우리는 지나칠 만큼 네 편과 내 편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용서가 됩니다 상대편은 어떤 경우라도 봐주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 편협한 시각을 가지면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잘못된 신앙까지 한 자락 더 걸치면 이건 진짜 요지부동 천하의 해계망칙한 괴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분을 설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면담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통해요 이분이 거의 하나님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 담배, 먹는 신앙인 이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상종할 그룹에 넣지도 않아요 아주 끝난 신앙인으로 시부해버립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존 파이퍼의 기자와 대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존 파이퍼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죠 이분이 대담하면서 질문을 하면 답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물었습니다 술, 담배 먹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과 관계에서 좀 설명을 해돌라 사실은 진부하고 초보적인 우문이죠 그런데 참 이 존 파이퍼가 얼마나 명쾌하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의 대답은 합리적이면서도 수연과 관용이 엿보이는 우문현답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담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그런 단계로 이끌어주려고 관심을 가지고 조언하고 안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신앙 안에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 금방 태어났네 이게 어떻게 20층에서 뛰어내려요 신생아가 어떻게 소파에서 뛰어내려요 초상나지 그거는 가만히 두면 젖잘 먹고 잘 자라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50층 계단도 올라가요 상식적이고 너무 일반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는 좀 회색 지대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 진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예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이 칼 끝 같은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얼마든지 회색 기대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40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삶의 범주를 좀 넓히라는 겁니다 너희가 빡빡하고 편접한 시각을 찍어내고 좀 수용력을 넓히고 관용력을 넓혀라 예수님은 보충 설명을 40일절에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곱씹어야 할 말씀인데요 너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또 교파가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인정한 형제 자매고 나는 그리스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때문이라도 그를 영접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반대의 말씀도 42절에 하시는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힘없다고 약하다고 네 편이 아니라고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시비 걸고 그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트려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논문을 보면 작은 연자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이 조폭들이 사람 죽어서 시체 유기할 때 드럼통에 세면 넣어서 달아서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본 적은 없는데 신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시체가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 무거운 게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한순간에 딸려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3절로 뽑으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창애를 입고 하늘 날아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지옥 가서 날마다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법이지만 주님의 의도는 명쾌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고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조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성향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한 사람이라도 폄하하고 실족시키면 나 절대 심판할 것이라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섬기며 살고 용납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국 경쟁심으로 서로 공격하고 시기심으로 폄하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나누고 가르고 형제 마음에 상처 주고 그를 실족시킨다면 하나님은 내가 의미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5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죠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인의 삶의 특징을 맛으로 비교하면서 소금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린 분은 소금 못 먹게 하잖아요 옆에서 한번 집어 먹으면 못 먹어요 한 끼는 어떻게 죽을 맛으로 먹겠지만 세상에 이런 재미없고 이런 맛없는 음식이 더디 있겠으면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약이에요 사약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오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을 잃으면 이것과 꼭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인 답이 물음이 나옵니다 그리스오인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오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철학 때 한 번씩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섬김의 삶 그리고 또 관용의 삶, 수용의 삶을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치열했는데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됐다는 건 내 안에 이런 섬김의 마음 정말 어지럽히는 강자와는 붙어서 맞짱을 뜨지만 정말 약한 자에게는 다 겸손한 마음으로 삼기고 맞아지고 예전에는 너무너무 편협하고 팍팍했는데 다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오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올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17년 12월 29일 마지막 금요 집현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본문을 이렇게 딱 맞추어서 감각이 또 더딘 분들은 설명을 해줘야 이제 그게 그렇게 그렇구나 또 끝까지 이런 거 전혀 관계하지 않는 의지한국인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섬김과 관용의 삶을 우리가 장착한다면 아 내 직장의 상사가 거룩을 시키는 너무 빡빡해 여러분 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거목만 드시려고 좋은 숫돌 하나 들여넣었다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한번 갈고 지나가십시오 갈고 1년 뒤에 여러분 칼 끝에는 꽤 쪼개져서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날샌 칼을 찾는 분에게 여러분이 먼저 선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 외에도 구원 받는다는 구원관 하나만 두고 그 누구도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들을 선조하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나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여러분 원래 부패되는 세상 속이 자기 위치에 그곳에서 자신을 녹임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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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